6월부터 학교에서 제공한 각종 채소를 호텔조리 A, B반, 제과젯반, 커피바리스타반 총 4반이 채소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. 방울토마토, 상추, 가지, 고추, 깻잎 등 가지소도 상당히 많은데요. 각 밤마다 마음에 드는 채소를 가져가려고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. 잘 못 심어서 행여 자르지 못할까봐 정성스럽게 각 채소들을 흙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. 채소 심기가 끝나고 베란다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.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키워서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? 채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식재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채소 키우기 운동. 코로나로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요즘 여러분도 한 번 집에서 채소 한 가지라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?